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1년 6월 학평 가형 1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함수 Y는 로그 A에 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샥 나타내주셨네요. 이 조건이 나온 이유는요. 밑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.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. 이때 Y는 로그 B에 X 플러스 A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나와 있죠. 그럼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예요? 얘랑 얘의 그래프를 통해서요. A랑 B의 대략적인 범위를 나타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우리 한번 부호 한번 따져보자고요. Y는 로그 A에 X 플러스 B가 되겠네요. 첫 번째 그래프의 계형을 봐요. 로그인데 감소하는 형태죠. 증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감소하는 형태잖아. 그 말은 A의 범위는요. 감소가 돼야 돼요. 0에서 1 사이라는 거죠. 그래프의 계형을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. 감소하니까 A는 0에서 1 사이가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볼게요. 원래 로그 함수라면요. 점근선이 누구여야 돼? Y축이어야 되잖아. 걔가 왼쪽으로 당겨진 거 보이십니까? 점근선 자체가요? 아 여기엔 표현이 안 돼있지만 사실상 점근선이 이렇게 등장했을 거 아니에요. 왼쪽으로 이동을 했죠. X축으로 음수만큼 이동을 했네요. 다시 X 플러스 B라는 녀석은 X축으로 얼만큼? 마이너스 B만큼 평에 이동한 거고요. 이 마이너스 B라는 애는 음수가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걔도 좋은데요.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볼게요. 뭐냐면 X축과 만나는 지점이야. X축과 만나는 지점은 원래 1이잖아요. 그럼 이 X 플러스 B 진수가 1이 되게 하는 X값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진수로 갑니다. 진수로. 진수 X 플러스 B가 1이 돼야 돼요. X는 1 마이너스 B가 되겠죠. 지금 그 지점 자체가 0보다 왼쪽에 있네요.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은 B는요. 뭐보다? 1보다 크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. 됐습니까? 아까 선생님이 처음 한 거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그렇게 가다보면요. 그래프 그릴 때 어? 뭐야? 라고 한번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.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했어요. X축과 만나는 지점을 통해서 B, 1 마이너스 B가 음수이다. B는 1보다 크다까지도 만들어줬네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찾는 게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가볼게요. 문제에서 구하라는 그래프 Y는 로그 B의 X 플러스 A입니다. 자, 첫 번째 밑부터 한번 볼게요. 밑이 1보다 큽니다. 그 말은 얘는 무슨 함수가 돼야 되는 거야? 증가하는 함수가 돼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X 플러스 A가 뭐가 되게 하는까? 1이 되게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자고. 얘가 1이 되게 하는 값은 X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? 자, X축 그리시고요. Y축 그리시고요. A가 0에서 1 사이였습니다.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? 마이너스 A가 0이랑 마이너스 1 사이가 될 거고요. 양쪽에 1을 더하니까 우리 아까 A의 범위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. 0, 1 마이너스 A,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. 그 말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요. 1보다는 살짝 왼쪽에 찍혀 있어야 될 거고 증가하는 형태로 가야 될 거 아니야. 따라서 얘는 증가를 하는 이런 형태. 넘어가야 됩니다, Y축. 왜냐하면 원래 Y축이 점근선인데 지금 왼쪽으로 살짝 평행이동 됐잖아요. 그래서 Y축은 넘어가셔야 돼요. 이거 안 넘어가게끔 그리시면 안 된다고. 다시 한번 그릴게. 요렇게, 요런 형태. 그래프가 안 이뻐서 다시 그렸어요.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네요. 점근선 자체는 마찬가지로 나타내져 있진 않을 거예요. 나타내져 있진 않지만 우리가 점근선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겠다고요. 뭐 굳이 쓴다면 여기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죠. 됐습니까? 그래서 증가하는 요런 꼴의 그래프가 나오겠다. 중요한 거 요 형태를요. 우리가 그냥 요 평행이동을 통해서만 봤다라면 마이너스 B는 뭐야, 음수겠구나. 요 정도만 했다라면 B가 0보다 크다만 나오기 때문에 증가인지 감수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.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진수의 위치를 통해서 B가 1보다 커야 된다고 좀 더 좁혀준 거지. B가 0보다 크다 뿐만 아니라 B는 1보다도 커야 된다고 좁혀줘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답은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. 감사합니다.